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강등권까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K리그 원순위 싸움이 점점 더 가열되는 모습인데요. 전북도 6위까지 뛰어올랐고 대구도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던 14라운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서울 성남의 경기 성남이 1등을 이겼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가족과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경기 시간대 날씨 모두 경기를 보기에는 정말 최고였다. 그런데 둘째 달 처음 직관 갔는데 몇 번 음악 소리랑 마이크 소리가 크잖아요. 귀 막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다가 전반 45분 동안 풀 숙면을 마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봤던 그런 경기였는데 일부러 연결을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좀 지루한 양상이었다. 한쪽은 공을 소지한 채 두드리고 다른 한쪽은 문을 안 열어주는 전자는 서울이고 후자는 성남이 되겠죠. 서울은 점유율 75% 그리고 슈팅수 16개를 기록하고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22분에 에스로인 상황에서 구본철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3분 뒤에 성남 센터팩 권완규가 경고노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어쨌거나 수적 우위를 안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도 고구마처럼 공격이 좀 답답했다. 답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하프스페이스 공간 안 내주고 왜냐하면 이게 다 드러난 어떤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으로 몰면서 크로스해라. 우린 크로스 맞겠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크로스를 했고 결과적으로 공중보를 따내지 못하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농구를 치면 가운데를 막아버리고 3점 10만 단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던져. 놔줘. 놔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였는데 전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정통 골잡이의 부재가 조금 아쉬웠던 경기. 서울은 최근 3경기에 한 골.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0.1호에 그칩니다. 지금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서울은 이날 나상호가 약간의 종아리 쪽 문제와 휴식 차원에서 결장을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나상호가 또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했거든요. 공교롭게 그 두 경기에서 강원전에 이어서 무득점을 했습니다. 나상호의 1.5배속 드리블과 침투가 어떤 그리운 성남전이었던 것 같고 핵심 미드필더 한승규 그리고 센터백 이한범이 경기 중에 다쳐서 나온 것도 데미지라면 데미지. 두 선수는 무릎 부상인데 한동안 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 보면 정말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치 이슈도 있고 주축 선수들이 부진하고 온도 따르지 않고 서포터의 응원 보이콧도 있었고 그런데 기세 좋은 서울 원전 같단 말이에요. 서울이 홈에서 3연승 중이었고 그런데 퇴장까지 당했는데 그걸 딛고 7경기 만에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하프타임 토크였는데 김남일 감독이 우리가 권한규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했고 선수들은 끝나고 나서 권한규에게 형 우리가 지켜준다고 했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남이 경기력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끈끈함으로 지난 두 시즌 잔류를 했던 건데 그런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다. 그걸 위해서 이날 스쿼드도 100% 토종 선수들로 꾸린 그런 선택도 있었습니다. 권한규는 이번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KOM은 김지수로 하겠습니다. 2004년생. 2004년생. 체년방에서 박동진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선수가 무실점으로 막았고 이 선수가 체격, 키가 190인데 체격도 좋고 깡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나는 24살 차이야. 네, 24살 차이. 아들벌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형들한테도 지시할 정도로 깡따구가 있는 선수여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 인천전입니다. 포항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포항이 인천을 잡고 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지난 전북전 후반전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골만 없었지 경기력적으로 아주 좋았잖아요. 그 기세가 이어졌고 마침내 골맛까지 봤습니다.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던 포항의 골 가뭄을 끄는 것이 누구냐? 정재희였습니다. 정재희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두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전반 14분이었죠. 절묘한 뒷공간 침투에 이은 집중력 있는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2분 뒤에는 멋진 돌파에 이은 찍찍이하면서 강력한 오른발 마무리로 추가 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재희가 이날 두 골을 모두 넣기는 했지만 제가 꼽은 KOM은 다릅니다. 이수빈 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 이수빈이 서울전 모습일지 전북전 모습일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북전 이수빈이었습니다. 2019년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했었죠. 당시의 모습을 연상케 할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날 전진 패스가 22개, 롱 패스 8개, 중거리 패스 10개 그러니까 대부분 패스가 뭐였냐? 모험적인 패스였어요. 이를 계속 뿌리면서 포항의 공격 속도 올렸고 무엇보다 이 패스들의 성공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사실 이수빈이 지난 2년간 좀 아쉬운 모습 보였고 이승모가 톱승모가 되면서 포항 팬들이 기대했던 이수빈, 이승모 중앙조합이 이제서야 선을 보였는데 이날 이승모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수빈도 특위 활동량의 신진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패스를 보여주면서 포항 공격이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허용준이 3차례 결정적인 찬스에서 한두 골이 더 들어갔다는 완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포항은 수비 쪽에서 박승욱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이날 무고사를 제외하고는 옛날 인천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후반 조성환 감독이 3명을 교체하면서 흐름을 바꾸긴 했지만 무고사를 도와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무고사의 결정적인 슈팅이 빗나가고 김동민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고요. 최근 이 2의 저주에 걸렸거든요, 인천이. 넣어도 두 골이고 먹어도 두 골이에요. 이런 상황에 계속 놓이면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길어지면 상위권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환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 김천 울산전입니다. 울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천과 울산의 첫 맞대결 스코어는 0대0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울산 이번엔 2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 차이가 현 시점 두 팀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유율은 55대45, 슈팅수는 14대7. 김천이 특히 후반에 조금 더 몰아붙였지만 차이를 가른 건 역시 결정력이었습니다. 전반 15분 보시죠. 이규성, 박호, 최기훈. 이런 지그재그 패스로 결국 레오나르도가 멋지게 마무리. 시즌 7호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에서 전방으로 나오는 그런 패스가 정말 좋았고 여기에 36분. 정말 모처럼 선발 기회를 잡은 유닐록이 감각적인 가마차기로. 거기에 스텝도 거의 밟지 않고 딱 골 구성을 노린 아주 절묘한 가마차기로 득점을 했습니다. 36분 만에 두 골. 울산으로서는 정말 최근에 이례적으로 정말 상쾌한 출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울산은 경기를 주도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만 전반 선제골을 넣었는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4월 5일 제주전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전엔 힘겹게 역전하거나 어떤 비기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날은 전반 두 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무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이 선제골을 넣은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한 걸 안다면 김치환이 후반에 반전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울산의 지금 경기당 평균 승점이 2.36점입니다. 지금 2018년 전부 2.26점이거든요.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KOM은 유닐로그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울산 와서 K리그 18경기 만에 리그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에서 2019년 11월 제주에서 수원 상대로 넣은 이후에 911만 정말 오랜만에 K리그에서 골을 넣어서 선수 본인도 기뻐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살짝 밀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이 지친 상태에서 로테이션 필요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맹활약을 해줬고요. 득점뿐만 아니라 압박도 좋았고 연계도 좋았기 때문에 KOM으로 선정한 것이고요. 김천은 첫 연패당했습니다. 4경기 연속 무승인데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조구성이 6경기 연속 필드골 넣지 못하면서 살짝 정책에 빠진 모습이고 특히 미드필더진. 지금 김천이 레알 김천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화려한 미드필더진인데 여기서도 골이 안 나옵니다. 권창훈, 고승범, 이영재 이 세 명이 도합 56개의 골을 슛을 때려서 아직까지 골이 없습니다. 이날도 권창훈 슛 골 때 맞고 그 슛은 정말 들어갔으면 정말 세징내 프리킥에 도전할 만한 그런 올해 골감이었는데 골 때 맞고 나왔고 고승범 슛 그리고 이영재 헤더도 다 빗나갔습니다. 김태환 감독이 내가 벤투만큼 권창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농담으로 김태환 감독 저런 약간 툭툭 저런 말이 굉장히 촌철살인이 많아요. 농담처럼 했는데 그 뉘앙스에는 이들 미드필더진의 어떤 득점 부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있었다고 봅니다. 22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수원전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제주는 이창민 정우재의 부재를 실감했고요. 수원은 전문 골잡이 부재를 실감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제주는 중앙 핵심이자 플레이메이커인 이창민 그리고 왼쪽 공격의 중심인 정우재가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죠. 확실히 그 여파가 있었습니다. 한종무 그리고 김명순이 그 자리를 메웠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이창민이 허루 쪽에서 전방에 볼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제주의 공격의 시작이자 마침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제주 이날 단 두 개의 슈팅밖에 날리지 못했고요. 퀴패스는 단 한 개였습니다. 정우재가 없으니 측면 밸런스까지 무너지면서 크로스도 단 한 개밖에 올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규의 결정력을 전혀 활용할 수 없었는데요. 주민규 이날 단 한 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포백으로 전환한 후에 확실히 볼이 잘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이병근식 역습 전개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보는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축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후반 35분 장면을 보면 측면을 중심으로 상대 사이사이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이날도 전진우가 최전방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지만 확실히 전문 골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김동준 골키퍼에 엄청난 선방도 있긴 했지만 이병근 감독의 말대로 이날 골 빼고 다 잘한 경기 하지만 골이 터져야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병근 감독이 현재 그로닝을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기대를 좀 접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김건희가 결국 언제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수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날 KOM 정승원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도 그렇지만 이날 경기 승부처 후반 17분이었는데 역습 상황에서 주민규의 기가 막힌 패스를 제르소가 딱 받아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연결했는데 정승원이 슈퍼테클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장면 보시면 전력질주로 박스 안에 돌아오고 골키퍼 움직임을 확인한 후 골대 앞으로 움직임을 하는 영리함 보였고요. 여기에서도 집중력과 특유의 투혼까지 이게 들어갔으면 아마 제주 쪽으로 확 쏠리는 승부였는데 패배해서 구해낸 다시 말해 한 골 넣은 것 이상의 환상적인 태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실 미드필더나 공격수들이 이런 플레이 하나 해주면 수비수들은 숨도 돌리고 정말 믿음이 생기거든요. 뭔가 팀으로서 조금 더 수원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는 대구 강원전 대구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대구는 말 그대로 되는 날 강원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구는 단 5개의 슛으로 3골을 폭발하는 놀라운 골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중 두 명이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으니 정말 되는 날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올 시즌 대구의 가위 최고의 압승을 이끈 선수 바로 KOM 꼽겠습니다. 세징냐입니다. 또 세징냐. 네. 정말 골 빼고 다 보여줬다. 이날 이슈가 역대 12번째 50골, 50도움 달성 여부였는데 이걸 의식해서인지 무리해서 슈팅, 슈팅수가 아마 한계였을 겁니다. 슈팅수보다는 어시스트를 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자꾸 패스를 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런데 스타는 스타. 이런 긴장되는 경기에서 확실히 빛났습니다. 전반 43분이었죠. 코너킥으로 김진혁의 시즌 첫 골을 도우면서 50-50 달성합니다. 전광판에는 50-50 미리 준비한 어떤 그래픽이 나오는 걸 보고 참 멋있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리그 191경기 만에 50-50 클럽에 가입했는데 몰리나 애닝료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빠른 50-50이고요. 외국인 선수로도 몰리나 애닝료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나저나 기록보다가 놀란 게 몰리나가 131경기 만에 50-50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신입 때 성남 담당을 오래 했는데 그 시기가 몰리나가 혼자 날뛰던 그런 시기랑 일치하거든요. 그때 저는 웨인이 다 몰리나처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아보면 몰리나는 몰리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세징냐가 어떤 그런 크랙의 역할을 한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기세를 탄 대구는 라마스의 중거리포로 2대0으로 리드를 했고요. 후반 28분. 이번에 세징냐가 프리킥으로 정태욱의 이번 마찬가지로 시즌 첫 골이자 이날 세 번째 골을 돕습니다. 세징냐는 이번 달에만 제카, 수원전이었죠. 그리고 홍정훈, 김진혁, 정태욱까지 4명의 헤더 골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헤더가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세징냐의 어떤 크로스나 킥의 질이 좀 달랐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것으로 대구는 헤더로만 6골, 이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작년에 34.1%인가 그랬습니다. 헤더 비율이. 그런데 올해 어느새 30%까지 올라갔거든요. 에드가가 빠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헤더의 어떤 공백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 뚝배기 팀의 어떤 명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세징냐가 돌아온 최근 4경기에서 9골 팀 공격이 살아나면서 순위도 어느샌가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강원은 서울전 승리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황민기의 슛이 골대에 맞고 나오고 운도 따르지 않고 세트피스에서 맥없이 무너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키퍼 유상훈 선수가 교체되는 아마도 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라운드에서 최화의 성남이 승리했기 때문에 수원FC와 강원이 받는 압박감이 조금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웹 전북전입니다. 전북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시즌 두 번째 절친 대결에서도 김상식 감독이 웃었습니다. 전북 이날 승리로 9경기 무패 행진 이어가면서 승점 25로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전북 이날 다시 3백 카드 꺼냈거든요. 3, 4, 2일 전역을 꺼냈는데 확실히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4백보다는 3백이 좀 나은 게 현 전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4백에서는 김문환의 존재감이 다소 떨어지는데 3백에서는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에서 잘해주면서 좌우 밸런스가 좀 맞는 모습이고요. 김진규와 백승호 중앙듀오가 전계를 펼치기도 조금 더 이 전형이 나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호 선수에 비해서 김진규 선수가 이날 좀 더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날 가장 많은 93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성공률도 가장 높았고요. 공격 진영 패스나 전진 패스도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마무리입니다. 이날 구스타보가 근육 통증으로 아예 엔트리에서 제외된 가운데 일루첸코가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한 개의 유효슈팅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루첸코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전북의 득점력 고민을 가중시키는 모습입니다. 전북 이날 김진규의 행운 섞인 중거리 슈탄방으로 수원에프시 골망을 흔들면서 이날 유일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전북은 확실히 문선민 한 교원 두 스피드 스타의 침투가 대단히 위력적이었는데 특히 문선민이 이날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 신세계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날 KOM으로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이날 수원FC 쓰리 백의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대단히 단단한 수비력 보였거든요. 문선민이 침투할 때 같이 묻어가면서 달려주면서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북의 가장 위협적인 루트를 막아내면서 이날 수원에프시의 수비는 좀 견고한 편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원에프시는 이날 이승우 라스를 빼고 수비적이면서도 많이 뛰는 선수들을 투입해서 최근 부진을 씻으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비는 좋았거든요. 앞서 언급한 신세계도 좋았고 이기협, 김지협, 젊은 날개들이 공수에서 투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전북과 마찬가지로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승우는 확실히 김천전 이후 쭉 내리막을 타는 모습이고요. 라스는 지난 시즌에 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고민이에요. 수원아프시가 공격적인 팀. 많이 넣어야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두 선수의 침묵은 큰 고민이고요. 김지협 선수의 부상은 좀 크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1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